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자랑 좀 한다라면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냥 팩트를 얘기 잠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쪽집게 백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특강집이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00문제를 뽑아서 이 100문제는 무조건 다 100% 이해해서 시험장에 가셔야 합격한다 라고 하는 쪽집게 백선이 있는데 100문제 중에서 38문제가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뭐 이따가 이제 나중에 밴드 오셔서 확인해 보시거나 나중에 제가 이제 32의 기출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건데 많이 나왔다 그래서 백선만 충분히 봐도 합격하는데 문제 없었다 그러면 마지막에 백선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백선을 이해하려고 1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공부했던 걸 마지막에 최종 정리한 거니까 사실 백선만 공부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백선에 압축해 가지고 마지막에 파이널을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자 라는 내용인 거고 뭐 이제 쪽집게 백선 핵심 키워드 특강집도 있고 계산문제집도 있는데 이런 걸 종합하면 100% 나온 거예요 답을 찾는 데 있어서 100% 100점 맞을 수 있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잠깐 보면 뭐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열심히 제가 ppt 만들었으니까 한번 잠깐 확인해 보면 32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1번 문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가 뭐냐 이거 공지라는 건데 이게 틀린 답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쪽집게 백선의 5번에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 공지인데 이것도 틀리게 냈던 지문이죠 거의 그대로 똑같이 나왔던 지문인 거고 뭐 수요 공급에서 이렇게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균형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작은 경우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작은 경우 균형가격은 어떻게 나올 거냐 옳은 지문으로 나온 답이었고 그대로 거미집 이론에서 이건 뭐 제가 항상 이거 틀리면 떨어질 거다라고 수업 중에 얘기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딱 보자마자 한 10초면 풀어내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대로 역시 출제가 됐던 거고 이게 무슨 형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온 문제였고 자 이건 뭐 거의 그대로 나왔죠 역시 제가 이제 수직선이면 수직선 알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수직선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이에요 완전 비탄력 그래서 제가 야 완전 비 내린다 비 내린다라면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릴 거니까 그래서 완전 비 내리는 것이 수직선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 답으로 옳은 걸로 나왔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이고 완전 비탄력에 대한 내용이 답으로 나왔던 거고 자 이 문제는 뭐 보너스로 쉽게 나왔던 문제인데 자 베버라는 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시장론에서 16명이 학자를 외워야 돼요 학자가 어떤 이론을 얘기했고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가 이렇다라는 걸 외워야 되는데 자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베버라는 사람인데 여기에 베버는 수송비가 운송비죠 인건비가 노동비죠 직접 이익을 얘기했던 비용 최소가 되는 것은 베버가 얘기했다 라고 그대로 나온 거고 자 이 문제는 사실 최근에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15년 전에 한 번 잠깐 나왔던 문제인데 근데 올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원리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던 거예요 공식은 좀 복잡해요 루트가 들어가고 루트 나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이런 건 사실 필요 없어요 루트로 이런 거 활용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제가 이해해주셨던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 올해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다시 한 번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 이런 건 뭐 이제 선생님이 충분히 예상하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뭐 찍기를 잘해가지고 예상을 많이 했다 적중률이 높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나왔던 문제 중에서 중요한데 최근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고 예상하는 거지 과거를 분석해서 예상하는 거지 내가 뭐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잘 찍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냥 연구를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이건 이제 최근에 계속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가 32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행법 제도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 토지 초과이득세, 소주의 초과이득세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고 시행되고 있지 않니 한 거 개발권 양도제 역시 개발권 양도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였고 자 종합부동산세 이건 알고 있죠 소세정책에서 종부세라고 하는 거 이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인데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 있고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지자체에 낼 때는 지방세라고 하고 정부 중앙에 낼 때는 국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이런 질문이 나왔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 아직 해가 안 지났으니까 올해 정부 정책 주택 정책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정책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좀 했으나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만 좀 나왔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이 그대로 나온 거였고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이 높을 경우 투자가스가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이 클 경우 투자는 채택된다 이런 질문이 역시 기본적으로 나왔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접점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질문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똑같은 질문이 답이었고 이것도 똑같은 거죠 내부수익률에서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이 여기서 내부수익률은 요구수익률보다 크다가 채택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온 질문이었고 MPTV가 누가 부담하냐 누가 위험을 가져갈 거냐 CMO와 MPTV가 누가 위험을 가져갈 거냐 똑같은 질문이 답이 나왔고 STP, STP 똑같이 나온 거였고 흡수율 분석 이게 틀렸는데 틀린 질문이었는데 민감도 분석이 옳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민감도 분석 대신에 흡수율 분석이 틀리게 나왔던 거였고 정률법, 여기 정률법은 어떻다 정률법은 비율이 일정하고 감가액은 줄어드는데 이게 똑같이 틀린 질문으로 나온 거고 그렇대요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똑같이 나왔고 자 그러니까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잘 하시면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걸 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사실 효율적인 공부가 안 돼요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하나의 선생님이 처음에 신뢰가 됐다라면 믿음직스럽고 내 판단이 충분히 검증해봐서 이 선생님으로 공부를 같이 하겠다고 결정했으면 마지막까지 그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선생님도 나름대로 검증됐다라는 건 뭐냐면 검증을 얘기할 때 내가 판단 능력이 잘 모르겠다 이 선생님이 정말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 모르겠다 라고 할 때 김포중앙학원에 계시면 검증된 선생님이에요 그만한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거고 아무나 여기 와서 강의하진 못해요 설명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 학원은 선생님들이 돈 벌려고 온 게 아니라 좋은 학생들을 많이 합격시키려고 전국 1등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다 모인 선생님들이라고 얘기했었어요 틀린 얘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 잘하시는 선생님이니까 물론 개인적인 차에 의해서 야 나는 저 사람 보면 꼴배기 싫어 죽겠어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개인적인 상황이 모든 사람한테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빠르게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다른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괜히 괴로워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공부하는 건 비율적이에요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여기 오는데 이제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원비를 냈을 테니까 큰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1년이라는 시간의 가치에요 1년에 대해서 내가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내가 공부를 하고 1년 동안 지나갔을 때 야 적당히 가서 일만 하더라도 1년 동안 일했으면 내가 5천만 원 1억을 벌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버리고 와서 공부하는데 야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10만 원이 더 비싸냐 싸냐 이거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좀 더 크게 시간의 가치를 좀 따져보시면서 검증하셔야 돼요